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인데요. 1호선과 7호선 이용할 수 있는 가산디지털단 지역 역세권에서 방치 개설의 오피스텔 역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약 2억 5천만 원에서 2억 7천 5백만 원 예상되네요. 가산과 구로 쪽 역시나 오피스텔 찾으시는 분들 많을 수밖에 없고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요. 이쪽의 교통비로 탄 입지 조건 따져볼까요? 먼저 지도를 통해서 입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디지털단 지역과 구로디지털단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1호선과 7호선 그리고 2호선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바로 가산과 구로디지털단 지역인데 이 두 역을 역세권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복권에 위치해 있는 가산동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국가산업단지가 가산과 구로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그만큼 이곳은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이 2010년도 기준으로 가산동, 특히 금천구 안에서도 가산동을 따졌을 때 연령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젊은 수유층이 많다라는 점이죠. 바로 20대와 40대 수유층이 많다라는 점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수유층이 어떠한 소비력이 높은 수유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어떠한 결정이 빠른 그러한 수유층이 밀집을 하고 있는 가산동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봤을 때 출퇴근 시간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어떠한 이용객이 많은 그러한 역을 따졌을 때 유의를 자랑을 하는 곳이 가산디지털단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은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곳입니다. 자, 구로디지털단지와 그리고 가산디지털단지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곳은 65년도부터 국가가 정한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90년대 이후부터 첨단 IT업체가 대거 밀집을 함으로써 오늘날의 모습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보시게 되면 어떠한 기업체의 기반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만 종사하는 인구가 약 16만 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변으로 어떠한 집을 찾는 그러한 젊은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어떠한 안정적인 임대 시장을 자랑을 하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만 명에서 이제는 900만 명으로 이렇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 안에서도 인구가 증가를 하고 그리고 또 세대수가 증가를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금천구 가산동이었는데 이렇게 일자리가 풍부하다 보니까 일부러 지방에서도 어떠한 젊은 수요층이 유입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금천구가 가격 상승이 그렇게 되지 않은 지역 중에 하나였었죠. 그 이유가 어떠한 고가의 아파트들이 없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군부대가 있다 보니까 교통의 흐름, 그러니까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의 이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신축의 아파트가 계속해서 생겨남에 따라서 가격을 이끌어주는,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지역이 금천구이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일자리와 오피스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고요. 일자리가 넘쳐나는 금천구 가산동에서 푸른 오피스텔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도 조성되고 있고 조금 더 구체적인 소식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추가적인 교통호재라든가 주목할 만한 호재, 어떤 거 있을까요? 그렇죠. 금천구라는 지역이 교통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가산 디지털단 지역과 구로 디지털단 지역은 있지만 이용을 하지 못하는 행정동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로 신안산선이죠. 신안산선은 이미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계획 단계가 아니라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관계적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개발 호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노선이 굉장히 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서울 안에서 주요 노선이 있죠. 2호선이 될 수도 있고, 9호선이 될 수도 있고, 5호선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이 노선이 개통이 됨에 따라서 서울 주요 노선을 쉽게 환승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추후에 개통이 되었을 때, 2024년도에 개통이 되었을 때에는 이용객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금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개발 호재가 바로 신안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주목을 하실 노선이 월곧 판교선입니다. 아직 착공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계획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을 주목을 하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광명에서 환승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추후에는 이 노선이 개통이 되면 판교에 대한 어떠한 수요층까지 흡수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금천구이다라는 점. 그 이유가 편리한 교통망이겠죠. 이렇게 이제 교통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제 서부간선 도로입니다. 이곳은 이제 상습적으로 어떠한 출퇴근 시간대에 굉장히 교통 정체가 일으키는 그런 도로 중에 한 곳이죠. 그런데 이곳을 지하구간과 그리고 지상구간 나누어서 지상구간에 공원화를 시키고 그 지하구간에는 어떠한 교통 흐름을 원만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지하 산업인데 이미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개통하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금천구에 있어서 어떠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금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신안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안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노선이 개통이 됩니다. 새로운 노선이 개통이 되면 앞으로 여기에 밀집을 할 수 있는 요소, 유동인구라든지 상주인구는 앞으로 생겨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에 맞춰서 주요 노선별로 지구단은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어떠한 이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떠한 이제 그 군부대 시설이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군부대 시설을 이전을 시키고 여기에 대규모의 상업시설을 생겨나게끔 그래서 대표할 수 있는 상업시설을 만들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대형병원입니다. 금천구에는 대표할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의 병원이 생긴다라는 점. 분명히 이 지역의 긍정적인 요소로 뽑을 수 있다라 이렇게 점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병원도 생기고요. 교통망이 더 편리해진다고 하니까 지금 일자리 수요뿐만 아니라 외부의 수요까지 끌어올 수 있는 오피셀로 보입니다. 가격 만나볼게요. 역시나 트롬인데 시에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에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이 넘지 않습니다. 바로 2억 5천에서부터 2억 7천 5백만 원. 그리고 전세 예상가로는 2억 4천 5백에서부터 2억 7천만 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5백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월세로는 보증금 2천에 월세 9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8천에서부터 9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했을 때 5백만 원의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하니까 생각이 없으셨던 분들도 지금 관심을 기울이실 것 같은데 오피셀에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안산선 개통으로 인해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2024년도입니다. 2024년도에는 바로 개통이 됨에 따라서 수혜를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건데 지금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산이라든지 구로라든지 이 두 개 노선보다 더 짧게, 더 가깝게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생활 인프라들입니다. 이러한 생활 인프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세 번째로는 대규모의 업무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죠. 가산과 구로, 그에 따라서 직주군접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다라는 점인데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1, 2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주거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사실이죠. 그에 따라서 어떠한 임대시장도 그렇고 안정적으로 월세도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세입자가 퇴실 후 새로운 세입자를 맞이했을 때에는 전세가도 그렇고 월세도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 되겠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